유진아 달려라 방탄! 이야 이야 진짜 멋지다 오늘 강평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강평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러게요 저희가 한번 어디서 달리나 궁금합니다 오늘 되게 뭐 할지 궁금하네요 아 울도 있고 뭐 뭐 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일단 오늘 뭐하나요? 자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여름 야일레이입니다 나 벌써 퀴즈이 여기가 되게 핫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거 막 누르면 벅 날아가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뭘 하나 해요? 네 1차적으로 이 수영장에서 수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물속에서 하는 배구 약간 이런 건가요? 가르치지 않나? 핸드몬이 물에서 하는 게 잠시만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땅에서 중력을 이용한 족구도 잘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연 수구는 수구예요? 수고하세요 시각기운 내가 물을 이기지 않을까? 아 물을 하면 더 낫다? 네 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저희 옛날에 꿈이 수구 선수였어요 오 꿈이 꿈이 야 꿈을 안 하면 꿈이었냐? 꿈을 뻗댕한다고 하면 까마귀야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어차피처럼 강사에 왔어 진짜 아 너무 너무 발성이 좋은 까마귀네요 야 어쨌든 야 하지 말라고 말해봐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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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한다 야 오 패키 패키 갔어 네 그리고 힘을 나눠서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아 네 됐다 대전지로 그걸로 이제 티를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평폭기 평폭기 알콜을 세요 아 차라리야 나 어떻게 해야지 아 그냥 대전지 해 아 그래 오케이 위 어? 어?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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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나 여러분 측량을 전해주세요. 팀형. 저 김형. 내일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야? 아, 우리 좀 이제 프레시하게 합시다. 프레시. 뭐라고 해? 프레시. 자, 프레시. 어디야? 프레시. 프레시, 나 좋아.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하자고? 신선한다고. 프레시. 프레시팀과 두꺼비. 두꺼비. 감흥이 없어서. TV는 빨리 빨리 할 때. 이 사람이 두꺼비 정했는데 아무도 감흥이 없어요. 김석진아, 김석진에게 내가 빨리 정하세요. 몰라요. 하나, 둘, 셋. 정포도! 정포도 갑니다. 정포도. 프레시. 정포도. 자, 정포도. 팀 프레시. 각장 프레시해요. 자, 그러면 일단. 프레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정단장님께 나오셔서. 준비운동을. 제가요? 어, 단장님. 저요?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목부터 풀겠습니다. 목부터. 자, 가자. 오케이, you ready? Yes, I am. 됐어, 김. 오케이. 됐어, 김. 박팀의 기운도. 레츠, 김. 하나. 둘. 셋. 폴로라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넷. 하나. 둘. 셋. 맞으러. 둘. 셋. 셋. 넷. 셋. 아이솔레이션. 원. 둘. 셋. 넷. 셋. 아이솔레이션. 올린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 야. 아니, 소라이 내부터. 형, 형, 형. 이제 팡팽. 팡팽. 자. 하나. 셋. 넷. 하나. 하나. 여러분, 좋은 운동이에요, 이거는. 아래로 내려가야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주세요, 빨리. 오케이. 둘이. 우강 다 풀렸어. 다 풀렸어, 나는. 아 가자 자 그러면 모두 저랑 수영장하고 싶고 어 찐 저 벌써 지금 준비하는데요 지금 찐은 내가 볼 때 바로 저기 빠진다 얼마나 빠질길래? 아 우리 싫다 준비됐어요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야 두간부터 머리 한 시간 동안 해놓고 어퍼니를 위해서 머리 한 거 아니야 빨리 해보자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성공 누가 하십니까 성공? 성공 누가 하십니까 성공 형 부동 가위바위보 하자 준형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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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임 들어갑니다 자 스포츠 얘가 다르다 형 이리 와 형이 절로 말해? 우리가 넘었으니까 형 뭐야 우리가 치는 거야? 그래 진 사람이 튀기하지요 야 썸은 멀리가 나 들어와 있어 이형이형 세개 친다 어 오오 카메라 이거 인정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운도 실력이지 다시 그럼 다시 줘 인정 안 한 거예요? 인정 안 한대 너가 안 맞아서 자꾸 나갔을 때 오케이, 알았다 오케이, 다시 하나, 다시 근데 이거 서브 게임으로 끝날 거 같아 자, 그러면 서브는 무조건 한 번에 공격은 안 되고 한 번 터치로 합니다 아, 오케이, 그렇게 안 돼요? 아, 더 운영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규칙이 밖에서 자만 들어왔어 밖에서 하면 해야겠네 오케이, 그래요 상대가 제일 쪽으로 치자 아니, 일단 맞지를 못했다니까 아니, 이런 건 어떡해요? 잠깐만, 형이 뒤에 있고, 너가 앞에 있는 거 있지 그래, 한 이 정도를 쳐주자 그래, 헐. 와, 잘 치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0대 0 준비 게임 파트 잘 봐야 돼요 자, 맞습니다! 아니, 여기서 자, 오케이 아아! 아아! 와야 돼요? 진짜!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건 맞아 이건 맞아 그건 맞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써보 우리 써보 아 어렵다 너도 가고 있네 야 하고 있어 형이 가고 있어 나만 담아줘 무슨 일이야 이게 여러분 물이 안 빠집니까? 밀어 좀 더 밀어 나만 이 상태지? 혼자서야 이거 어떻게 해요? 나 게임 되는 거지 내가 패스할 거 같은데 아니 혼자 두 번 할 수 있어 1대2하면 뭐야?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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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저희끼리 패스 되는 거예요? 쭉 들으세요 또 또 용대화 하실 거죠? 아니야 아니야 이제 알았어 뭐야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몸을 다 담그겠다 저 누가 맞을까? 누가 맞을까? 누가 맞을까? 누가 맞을까? 어디다가 누가 맞을까? 누가 맞을까? 누가 맞을까? 뭐하는 거야 누가 맞을까? 누가 맞을까? 2대1 어? 야! 야 게임 안 되는데 이거? 야 죽어받고 좀 해보자 그래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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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봐 간다 왜? 통과 왜? 통과 통과 야 왜 정국한테 불려가라 야 정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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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때 누구한테 줄 거면 이름을 먼저 말하고 있잖아 정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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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오케이 정국아 몇 점이야 지금? 아니요 내가 정국아 야 이거 세명 네명 그게 없어 준비됐어요 여러분 어 준비됐어 될게요 돼요 어 나 여기서 왜? 뭐야 야 첫 선으로 그냥 던져줄냐 다 쳐줍니다 오케이 남편 배웅 오케이 좋아 좋아 야 야 야 야 야 진짜 대박이다 잘했어 이거 잘했어 이거 잘했어 형 한 번씩 다 쳤지 어 다 쳤어 와 진짜 야 진짜 많이 볼 해야 된다 오케이 많이 볼 2장부터 형이 싸 보여 그래 자 이거 야 여기서 이기만 한 세트 가져가는 거예요 자 여기 있어요? 자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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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했냐 자신했냐 아 7점이 붙지 않네요 짠 짠 짠 짠 아 아 아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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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파는 브릿지 팀 승리 됐습니다 자 우리 현님 결췌할게요 다리 곁해 형 그냥 걸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러네 저... 거울 게 아니냐고 무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그 조건을 잊어야 돼요 어? 수근을 다하라고 어 자신 있지 수근을 자 하자 된다 받아라 야? 틀려!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가 미안하다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야 뒤에 온 거 내가 당황할게 알았어 안겨줄게 미안 어 미안 아니 정국한테 보내요 정국아! 아 미안 뒤에 온 거 내가 당황할게 야 정국아 왜 태형이한테 주냐? 전략이야? 야! 야! 야 전략이야! 어? 정국아하고 태형이한테 주는 그런 전략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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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야! 야! 나 간다! 야 와라 다 맞을게 자 오케이 지민이 야! 나 간다! 야! 야 이거 슈퍼점프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대단한 거 자! 야! 아니 일단 막! 펀치를 하라고 그냥 오케이 쉬운데 이거 봐 우리 거야? 아니 아이 아이 저기 손쪽으로 갈게 아! 아! 이겼어! 아! 이겼어! 아! 이겼어! 이겼어! 너희 서브입니다 자! 아! 아니 뭐야 채영! 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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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끄러졌어 재형 재형 오케이 오케이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마지막 게임이요? 1대3에도 그게 차가워 오케이 자 하나 둘게 내가 리베로다 아 이거 좋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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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자 1대0 야 하야 하야 잠깐만 콧구멍에 문져봐 오케이 브릭 타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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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목판대로 무조건 다시 하네 오케이 벌레 들어갔어 벌레 들어갔어 벌레 들어갔어 야 이거는 벌레 들어갔어 야 이건 좀 줘야지 진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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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벌레 들어갔어 아니 눈에 벌레 들어갔어 진짜 형이 눈에 벌레 들어갔다 생각해봐요 아 그건 좀 벨이크였잖아 간다 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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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로 나가 나 뒤로 나가 나 뒤로 나가 지겨있는 데로 가는 거 아니야? 일아! 셋! 넷! 다섯!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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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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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진짜 형 진짜 형 이상한다잉! 나 미스! 체이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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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윤기 형 내가 앞으로 간다 내가 최전방 공급으로 간다 오케이 아 비형이 서브 간다고? 아니야 비형이 서브 제발 이거 아아! 아 지금 와 고위 뭐 스키야 거의 스킬이야 스킬 불쌍이 아니야 불쌍이 아니야 불쌍이 아니야 불쌍이 아니야 오케이 야 간다 간다 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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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 야 이건 정신정 해줘야 돼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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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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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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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 야! 야! 아! 아니! 아! 아니! 왜 이렇게 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져다지기 상황이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미스 미스 못 받은 미스? 한 번 한 번 미스 못 받은 미스 어 못 받은 미스 왜냐면 그림이 아니라 왜냐면 그림이 아니라 그림 나왔다 그림 나왔다 그림이 나왔네 그림이 나왔네 진영이 나왔네 형 형이 에이스라 받을게요 이상하지 말자 이거 뭐야 이거 동구가 아니야 야 이거 뭐 야 우리가 이긴 뭐 게임이야 야 우리가 이길 수도 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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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화난 거 아니지? 때려버리냐 공을 터지는 줄 아냐 남조라 빨리 가자 야 끝판왕아 더 서브해 우리 서브잖아 득점 서브 배 따랐습니다 양 동공으로 다 들어갔어 배 따랐습니다 맞아 진영한테 줘야 되네 정답 네 네 오케이 야 이 시계 자 머리 머리 타이바이고 오케이 썸 있죠 Fear 무릎 한 펌만 이기게 되잖아 오케이 재협 잘만 줘 재협 자아져 자아져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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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쟤 남준이가 치는 게 아니라 제일 몰랐어 내가 이겼어 같이인 거 아니야? 내가 줬어 이겼다! 서포트 게임은 프렌치 팀의 승으로 도망갑니다 빠디로 이동하겠습니다 실제로가 있어요? 빈약해 빈약해 상급이 많아? 빈약해 이제 정답적으로 수상 매저를 즐겨 볼 텐데요 와우 어서 오십시다 이걸 드디어 해보네 여러분의 우측단을 보이는 저 튜브 같은 거 뭐 있죠? 네 출발하고 어느 한 지점에 저 포트가 멈출 겁니다 멈추시면 저희가 간단한 터치면을 낼 거예요 팀원 전체가 문제를 맞히면 다 같이 뽑기를 하고요 못 맞히면 다시 출발합니다 지금 32도 23은? 불가동 56 아 56 55 자 그러면 어떤 팀이 먼저 터치겠습니까? 가위바위보로 하겠습니다 지민 대 재유 가시죠 가위바위보 덤벼라 박팀 이인사람이 먼저 하죠? 고르시면 돼요 이인사람을 고르시면 돼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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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공연진 줄였다 그래도 얘들아 열심히 한다 어떻게 할까? 먼저 탈까? 나중에 탈까? 나중에 탈까? 나중에 타자 상관없어 네 나중에 탈게 여러분 가자 가자 가위바위보 가자 먼저 탄다 그럴 거냐 건복할까? 해 배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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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형 이인사람이 더 많이 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만했다 아 이런 게 있었지 가는 거야? 아직 안 탔어 우리는 뭐야? 우리는 못 하는 거야 우리도 똑같은 걸 타는 건데 이제 앞쪽 두 명 뒤에 한 명 타는 거지 상어 나오면 어떻게 해? 한강에 철갑상어와 살긴 한데요. 여기서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인물상어. 인물상어 아니에요? 인물상어. 자,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응원할게요. 67 곱하기 2는? 다국념입니다. 134. 24 곱하기 8은? 24 곱하기 8. 모르겠다. 잠시만, 24 곱하기 4 말하는 거 아니었어? 192. 아니지. 곱하기 8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32에 8, 26, 100, 190이네. 빠르면 만지면 하세요. 네. 어때? 기분 어때? 재밌죠? 레츠 기릿! 기분 어때요? 되게 빠른 거 아니야? 아 그냥 모르고 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재밌는 것 같은데? 재밌는 것 같은데?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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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시 креп다! 다시 25번지! 다시 25번지! 다시 25번지! fulf lohat! 이거 나 이 얘기 있었어. 예! 빨라! quiskt 4 다! Yeah! avait stains Feuer Sabawa! 빨라요 저еч기는 빨라요!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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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파이팅! 오! 오! 아! 75! 75! 아니야! 자! 20% 곱 방인데 25! 아니 미안하다고... 아이 잘 안 들려 근데. 야 야 야 야 여기 버텔리려고 한다. 야 버텔리려고 한다. 아 이거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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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다. 뽕 왜다 버렸어. 뽕뽕이야? 뽕뽕? 근데 감독님 마지막이 65였어야 25였어? 65. 아 일단. 저 65였는데 버텔리려고 해. 왜 이야기 하냐. 아 이거 맞힌 줄 알았어요? 자 자세히 출발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오오오오. 아 빨라야. 아 빨라야. 아 빨라야. 아 빨라야 빨라야 얘기를 하라고 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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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what'd оно call it? 저거로 lou는 거야? Gazogan 이 인사! 하나, 둘, 넷 124! 오케이, 들어가! 세 번째로 했는데 이거 빨리 봤을 때 세 번째 만에 맞힌다고? 와, 진짜 재밌다니까 내려와서 한 번 좀 땡겨줘 아, 일단 기획 중에 내려가야 돼 야, 야, 야 야, 빨리 빨라요! 이 형이, 이 형이 이 형이 겁나 웃겨서 빨라요! 빨라요!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빨라가지고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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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빨라요! 이랬는데 안 들었어 진짜 재밌다 다 같이 무서운데? 형 그거 너무 뻗치면 손ναμο校 아니다 나 효과가 없다 힘이 꽉 안좋은대요 extract 진짜 재밌다 신경도 안ğl electrical 그러니까 譬分鐘의 그림은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할 생각은없 Burg- вин 일부러 보고 내 인 거 같아- 멀리서 보니 되게 느려 보이는구나 야! 야야야야야야 야! 빠진다! 어! 빠진다! 빠진다! 이거 국놀이 하면. 아! 깨장 먹어야지. 깨장 먹어야지. 그거 양념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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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where! 빠져! 아! 빠져! 야! 빠져! 빠려! 야! 빠진다! 한글자막라 오! 내 신발! 내 신발! 야! 내 신발! 야 뭐 한번 봐 맞춰야 돼 맞춰야 돼 정신차려 정신차려 네 125 곱하기 7 125 곱하기 7 875 하나 둘 셋 875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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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떻게 맞춰? 5 135 116 곱하기 14 875 4 4 5점 5점 암수해봤자 뭐하냐 이번에도 저 팀이 이겼는데요? 5 1 5 1 1 1 1 1 2 2 2 3 4 2 2 3 2 2 3 3 살려줘! 아니, 눈을 어떻게 했냐? 눈을. 아 진짜, 눈을 실토했어, 진짜. 여기가... 균형 감각이 안 맞아서... 아 진짜 한 명이 안 타니까 중심이 안 맞았어. 그러니까, 우리 막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중심이 안 맞았어. 안 타셔도 돼요? 네. 와 진짜, 진짜... 왜? 나한테 포였는데? 아, 여러분.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아, 진짜. 네! 오, 야 이거 봐. 재밌게 타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누구요? 특별히 여러분도 오셨다고 해서 좀 약하게. 아, 진짜요? 야, 강한 거 타볼 사람 없냐? 저 정국이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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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혼자 타면 날아갈 거다, 야. 야, 용이합니다. 야, 여러분.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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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네. 이번 게임은 첫 번째 팀이 한 두 번만에 마친 줄 알았는데, 지민 씨가 정말 정직하게 말씀해주셔서 네. 첫 번째 팀은 세 번만에 마치셨고요. 어허. 두 번째 팀은 첫 번만에 마치셨습니다. 맞아, 그 네 번째. 자, 바로! 워터 플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오우! 오더슬라이드가 이 미끄럼틀인가? 응? 미끄럼틀인가? 네, 달려로 황탈을 실험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여,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달려, 빵란! 난 단 나오나? 야, 근데 이거 너무 수고일 것 같아. 와! 야! 아니, 두번에도 이러냐! 하하하하하하 오열. 오열, 오열, 오열. 오열하다 오열. 아 너무너무 행복한 그 점. 김태야 진짜. 한글자막 by 한효정